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여태까지 개발한 전체적인 앱의 구조를 살짝 바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리팩토링이라고 일단 명칭을 할 건데요.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체적인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컴포넌트로 뽑아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번 뷰 개발자 도구를 일단 켜볼게요. 이게 지금 컴포넌트가 전혀 쓰여 있지 않고 이렇게 에스크 뷰 해가지고 그냥 뷰 하나에 데이터를 뿌려냈었죠. 근데 이게 컴포넌트 기반으로 사고를 한다면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, 어떤 이 하나의 피드를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그냥 컴포넌트를 반복적으로 뿌리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. 근데 그런 컴포넌트 공통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설계했을 때 좀 더 컴포넌트 기반으로 설계하고 접근했으면 지금 리팩토링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접근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에 컴포넌트 기반으로 사고하시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컴포넌트를 설계한다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컴포넌트로 구조화 시켜보면서 공통 컴포넌트 총 두 개 정도 뽑아낼 건데 그런 컴포넌트를 뽑아내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리팩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다음 시간부터 컴포넌트 리팩토링 진행하겠습니다.